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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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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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차분 이번 회차는 관지의 폰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손관지가 되어서 제 폰을 이용해보세요 헉! 대박 차들씨 어디서 찍은건가? 와 이런거 언제 찍었대 아 귀여워 귀여워 벌써 2시네 어? 뭐야 와이파이 연결해야지 한다고? 참 가지가지하네 야 니네집 1702호 맞지? 어 1702호 면접은 역시 안방에서 아 진짜 주말에 성가시기하네 관지님 관지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연섭님만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연섭씨도 들어오셨네요 한 번 있어봐 연섭씨는 집이 아닌가봐요 집인데요 오 연섭씨 인테리어 에바 세바 쌈바 야 모두들 주말인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어떻게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난 쉑쉑보고 먹고 쉬고있지 식스테이크 앤 치 오 아 성부님 오 자세분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아냐아냐아냐 조카들이에요 동생들이 놀러와가지고 어 조카들 스웨이키 스웨이 스웨이 관지씨 뒤에 방금 남친?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오 남친 썼나? 힌다? 아니면 빨리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대화는 우리끼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에서 조절 가능하구요 또 직원들의 실시간 채팅창도 참고해주세요 아우 시끄러 거부러야지 안녕하십니까 직원여러분 지금부터 불법 바이럴 마케팅 회사 2위 낚시왕의 신입 인플루언서 선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관으로는요 도성구 송관지 그리고 우리의 프레임 연섭씨가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1라운드는 서유심사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100명 이하로 쳐내야 되는데요 원래 입사시험은 뽑기 위한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거라는거 아시죠? 뭐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아무렇게나 쳐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심사위원분들 기준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지원자들을 막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냐 먼저 도성구님 오늘따라 왠지 쳐내고 싶은 지원자 기준이 있습니까? 자소수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러시장하는 분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쓴 사람 모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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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관지씨 어떤 지원자를 처분할까요? 그렇지 뭐야 뭐하지 핵 인싸? 힙스터? 보나마나 또 잘생긴 사람 준암? 아아 뭐가 제일 별로지 빨리 해 관지씨 관지님 아직 선택 안하셨습니다 정리해보내기 어디서든 어떤 지원자 뭔가 지님이 스택리브 연지 미 Crowd 이친우 트위치